여러분들 포르자 호라즌5의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벨로스터를 와이드바디로 바꿀 수 있다는 건 와이드바디가 뭐냐면 자동차의 외형을 좀 늘리고 이쁘게 개조한 거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는 하늘색 이게 어울려요 여기에서 업그레이드매 튜닝 바디키트 여기서 이제 벨로스터를 와이드바디로 개조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양옆이 살짝 빵빵해졌어요 여기 앞쪽이랑 뒤쪽에 오버헨다가 장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버헨다를 장착하게 되면 휠을 좀 더 옆으로 당길 수가 있어요 원래 휠이 여기쯤에 있었는데 이제 옆으로 빼버렸죠 일단 지금 데 보이는 거는 휀다랑 휠 그리고 이 휠 사이즈 보세요 엄청나게 두꺼워집니다 완전 탱크예요 개조비용은 39,200달러 그리고 중량이 1,409km에서 1,428km로 살짝 늘어나요 차량의 재현 같은 경우는 2,000cc 터보 엔진으로 출력이 275마력 토크는 36km, 제로백 5초에다가 최고속도는 242km 정도군요 바로 이제 개조를 더 해볼게요 먼저 엔진 1.6L I4 터보랠리 얘가 더 센 것 같죠? 구비클릭, 구동장치는 4윈으로 그 다음에 리어 윙 더 큰 거로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다 스킵 어차피 이거 바디키트에 들어가 있어요 레이스용 트랜스비션 7단 장착 완료 동력 풀업 오프로드용 자동차치 장착 왜냐면 랠리 뛸겁니다 아 그렇다면 타이어를 다시 봐야겠네요 랠리용 타이어 장착 완료 브레이크 풀업 랠리용 스프링 장착 완료 앞쪽 안티로바 풀업 그리고 안티로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 시시 롤케이지 달아드릴게요 자체 경량화 풀업 캠축 풀업 실린더 풀업 레이스용 터보 장착 리스트레터 플레이트 제거 자 이제 개조가 끝냈습니다 출력이 275마력에서 668마력으로 900클릭 그리고 최종 감성을 조금 땡겨드립니다 제로빼기 무려 2.5초 최고속도는 304키로 됐어요 바로 이제 레이스를 즐겨봅시다 상대를 보시면 전부 다 미니 뭐야 이거 왜이래 이거 준비하시고 출발 미니 군단을 잡으러 갑시다 저희 팀 같은 경우도 벨루스터 N 와 이게 벨루스터가 생각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미니가 작은 건가 차치가 굉장히 가볍고요 이 경쾌한 느낌이 좋습니다 이런 진흙길에서도 빠르게 자세를 잡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벨루스터의 기술력 보시면 제가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고요 오마이갓 왼쪽 핸들링 굿 제가 지금 비포장도로를 무려 220키로로 달리고 있는 모습 어우 차가 살짝 찌그러졌네요 어차피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매우 손쉽게 1등 여기까지 마지막 드립트 1등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볼 건데요 눈앞에 있는 저 산을 올라가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1인칭으로 갑시다 다이내믹하게 보시면 익숙한 핸들이 들어오는군요 그렇지 그래서 바로 앞으로 오우 마이갓 괜찮아 괜찮아 뒤돌아보지 마세요 차 안넘어가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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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이 바위 조심하시고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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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렸죠? 바위 어떻게 된 거야 역시나 4릉구동의 힘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힘이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출력이 600마락인데 무게가 1.2톤 못 올라갈 수가 없죠 한번에 넘어가야 돼요 한번에 점프하시고 넘어가시면은 목적지 도착 이번에는 핫휠파크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제크포인트 직진구간 직진구간 안 돼? 안 돼! 여기서 살짝 밀리고 있죠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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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점점 더 빨리 400키로 돌파 420키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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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여기까지 오신 분은 미션 클리어 1등 뛰어내릴 거에요 여기서 점프하시고 앞이 깨 나잇샷 깼어 그리고 꽝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철벽에서 뛰어내리시고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나잇샷 윙이 떨어졌죠 한바퀴 턴 그렇지 이번에는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볼게요 제가 만약 이제 여기를 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여기 밑으로 떨어질 거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 준비하시고 살짝 그렇지 바로 떨어지는 거에요 바로 다시 보면 꽝 나잇샷 제가 도색을 바꿔 볼 거에요 도색을 경찰차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경적을 사이렌 아 이거 아닌데? 아니 경찰 사이렌 어디서 도대체 아쉬운대로 핫휠 드래곤 아 이게 좋아요 이거 합시다 제가 이제부터 범죄자를 잡을 거에요 눈앞에 보이는 이 차 이거 나쁜 차 이거 이 암마 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너도 나쁜 사람이야 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저로 가 임마 이 암마 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범죄를 제압한 다음에 아랍 드립트 아랍 드립트 아랍 드립트 아랍 드립트 아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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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최대한 높게 점프를 떼 볼 겁니다 와 그 와중에 미션 성능이 되게 좋네요 여기서 점프 그리고 울어 공룡 울음소리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보러 오세요 운이 가득한 두 가지 오픈한 저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